젤의 황쇼을 잊어버려야 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왔습니다. 안 되지, 안 되지. 둘이서 손 잡고 이럴 쪽으로 나와. 오우, 저쪽으로 나와서. 오우, 저쪽으로 나와. 자, 우리 서로에게 서운한 걸 얘기합니다. 서운한 걸 하나씩 얘기합니다.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. 안 되지.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. 안 되지. 아니, 서운한 건 오늘 지금 좀 서운하네. 모르는 친구들 C를 뺀 게 뒤에 이름 뒤에 C를 뺀 게 조금 서운하긴 하네. 아, 근데? 너 왜 내 허락 없이 C를 뺀게? 그래. 누구야, 이 사람? 아까 하는 C를 뺀 게 좀 서운하긴 하네. 변명을 하자면? 변명을 왜? 변명하지 마. 변명은 안 돼요. 변명하지 마. 아니, 듣고 싶지 않아. 알겠어. 이미 번호까지 교환했다며. 근데 끝난 거지, 뭐. 서운한 건 얘기하세요. 어떻게 변하니? 서운한 건 얘기하세요, 서운한 건.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는 걸 제일 좋아해? 누구한테 칭찬받는 걸 제일 좋아해? 나 웃어보는 거야. 나 웃어보는 거야. 나 웃어보는 거야. 뭐야? 왜 이렇게 칭찬받는 거야? 둘이 사귀어? 아니, 아니.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, 아빠도 아니고 누구들한테 칭찬받을 때 제일 좋아해. 아, 멤버들. 맞아요. 멤버들이 인정해줄 때 제일 좋아해. 근데 너는 이렇게 우리 윤호, 우리 산이, 여상이 동생들 이름 하나씩 다 해주는데 나는 쏙 빼놓으라고 해. 아, 이거 할 것 같지? 오, 그래. 울지마! 울지마! 칭찬해줘, 우리 성화. 칭찬해줘요. 아니, 너무 이제 뒤에서 칭찬을 많이 하니까 민망해서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 많이 안 한 거지. 우리 성화로 해줘야 해. 다시 한 번. 마지막으로 칭찬해주고 안아주고. 우리 성화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도 혼자 연습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안 가리고 연습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주 대견하다. 우리 성화 고생했다. 아, 그래요. 아. 아.